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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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더 K9 3.8 GDI AWD 베스트 컬렉션 1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20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21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1,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습니다 403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들어가 있고요 기아 순정 쿠폰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살균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입니다 전면 유리 깨끗하네요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 역시나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레이더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40mm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 역시나 문콕 없이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뒤쪽 휠 이어서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50mm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바닥에 매트 깔아두셨고요 역시나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됩니다 도어 쪽도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밀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역시나 깨끗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네쪽 다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훌더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지 시트 아주 화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크레일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36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컨디션 좋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작동 아주 잘 되고요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박힌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위쪽 선루프 볼게요 보시면 선루프 역시나 작동 아주 잘 됩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있고요 ECM 룸미러 유고 이용 가능합니다 뒤편에 블랙박스 있고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00 슈터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고요 더 내려오면서 보시면 운전석 고주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USB 시가잭 무선 충전 사용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조절 가능하고 오토 홀드 있습니다 그리고 키 있고요 리어커튼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역시나 작동 잘 됩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먹먹합니다 시트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은 뒷좌석에 열선 시트 리어커튼 조절 버튼 그리고 워크인 시트 조절 버튼 에어컨 조절 가능합니다 컵 홀더 있고요 수납 공간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조석 워크인 시트도 작동 잘 되고요 군데군데 엠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커튼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하기 좋겠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해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솔이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고요 반대쪽 보시면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 K9 3.8 GDI AWD 베스트 컬렉션 1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신단받은 보험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파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